안녕하세요. 펜타입니다. 오늘은 무료 영상 편집기 다빈치 리졸브 프로그램을 통해 지난 시간 배운 OBS 영상 녹화한 동영상을 간단히 편집해서 출력하는 것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웹에서 다빈치 리졸브를 치시면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그곳에서 프로그램을 다운받습니다. 실행을 해보시면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들 수 있는 이런 창이 나옵니다.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들어주세요. 프로젝트 안으로 들어가 보면 전체 작업 환경이 나옵니다. 오른쪽 하단 설정 창을 누르시고 그 안에서 작업 환경 설정을 조정합니다. 다른 건 그대로 놔두시고 영상 사이즈만 1920x1080으로 선택해주세요. 아래 작업 폴더에 가셔서 영상이 저장될 장소를 지정해주세요. 작업 창을 보시면 크게 다섯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1번 작업 소스 창에 작업할 영상을 넣고 5번 영상 길이 조절 작업을 할 수 있는 곳으로 가져와서 넣어주시면 영상과 음성 파일 두 개가 생성이 되는데 오늘 우리는 음성 파일을 쓰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삭제를 해주시고 영상 파일만 남겨주세요. 그리고 단축키 B를 누르시면 위에 면도칼 모양의 자르기 기능이 선택됩니다. 영상 제거할 부분을 클릭을 하면 영상이 잘라지고 잘라진 영상을 제거하기 위해 단축키 A를 누르면 선택키로 바뀝니다. 선택키로 잘라낼 영상을 선택하신 후 백스페이스를 누르시면 영상이 사라지고 그곳에 빈 공간이 그대로 남게 됩니다. 빈 공간 없이 자동적으로 붙이기를 원하시면 딜리트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영상 자르기가 끝나고 창 아래 오른쪽에 딜리버를 누르시면 조각조각 나누어진 영상을 하나의 영상으로 출력을 해줄 수 있는 새로운 창이 나옵니다. 영상 용도를 유튜브용으로 맞춰주시고 파일명과 저장 장소 그리고 마지막으로 포맷 형식을 MP4로 설정해주세요. 설정이 끝나고 렌더 크유 버튼을 눌러주시면 오른쪽 위에 출력할 영상이 보이고 밑에 시작 버튼을 누르면 영상이 출력이 됩니다. 다빈치 리졸브 영상 편집 프로그램은 많은 좋은 기능들이 있으니 배워놓으시면 좀 더 퀄리티 높은 영상 편집을 할 수 있습니다.